안녕하세요 빵생빵생입니다 오늘은 고니즈 도넛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우유와 커피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니즈가 매운 맛이에요 고니즈는 고니즈가 매운 맛이에요 고니즈가 매운 맛이에요 불닭불닭 청양고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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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치킨으로 한 번 더 먹어도 맛있어 근데 이 치킨은 두 번 더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치킨은 단속을 잘 먹으니까 좋겠다 그래서 치킨은 두 번 더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킨은 내가 치킨을 먹으면 좋겠다 마이크와 마이크가 씹는게 좋고 마이크는 사이버에 맵고 싶어요 마이크가 씹는 중 마이크는 참기름을 많이 좋아해요 마이크는 타이버에 맵고 싶네요 마이크는 사이버에 맵고 싶어요 마이크는 식감이 좋네요 옳지마 마카롱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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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